이번 시간은 중개업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는 개업공개사 기본서 22페이지 지금 용어정이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기본서 22페이지 3번 개업공개사입니다. 22페이지 표시하십시오. 개업공개사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등록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 기록할 록이죠. 그래서 기록을 올리는 겁니다. 장부에다가 그 장부가 등록대장이라고 하죠. 등록대장에다가 올리는 거 이 사람 중개업한다 올리면 그게 개업공개사입니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시험에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말한 등록을 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종별 종별이라고 하면 종류별이죠. 종류별 먼저 공개사법에 의한 종별을 보면 종류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무슨 무슨 중개주식회사 이런 게 있겠죠.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법인은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대부분이 이제 99%가 자격을 지득해서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고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입니다. 이분들은 옛날에 복덕방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대부분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우리 자격을 지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지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을 지득해서 취직을 하면 소속공개사죠. 옛날에는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그러나 이 업자라는 말이 부정적이죠. 사채업자, 청구사례업자, 부정적 의미가 있어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중개업자라고 부르지 않고 개업공개사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중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특수법인이 4개가 있는데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등록도 안 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다. 특수법인에는. 이 특수법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도 안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합니다. 무조건 원칙은 등록을 해야 되죠. 특수법인도. 그러나 다만 그 특별법에 공중개사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이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특수법인들이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개업공인중개사란. 2법. 2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그리고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거 X입니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아닐 수도 있다고.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단순히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한 자이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하면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다음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 취득해서 지금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일반인들은 우리는 법에 있는 걸 그대로 기억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지금 자격 취득한 자는 32회 합격자까지 하면 벌써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넘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을 취득한 자다.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등록하면 개업공개사. 나무 밑에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 보면 미성년자는 2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X 자격 취득할 수 없다. X 자격 취득할 수 있다. O죠.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법이라는 말이 만약에 나오면 그건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2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이고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서 2법이라고 나오면 그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거죠. 시험에 2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2법이 공인중개사법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자격 취득할 수 있고 자격 취득 못하는 것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외국법에 따라서 즉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계획 못합니다. 이 법 즉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을 취득해도 미국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23페이지. 기본서 23페이지 입혀보세요. 23페이지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무 밑에 소속 취직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계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계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안에 계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중개사무소에 취직할 때 저보고 상무하라더라고요. 상무이사. 명함에 상무이사라고 적어 다녀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가장 큰 차이점 소속 공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개업무를 소속 공개사는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무가 뭐냐면 명문규정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게 중개업무입니다. 따라서 소속 공개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소속 공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만자 때문에 X죠. 법인에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 밑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만, 분,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극한단서가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자 때문에 X입니다. 법인,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요. 개인개업공개사 밑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X죠.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X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차이점 기억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23페이지, 기본서 23페이지 6번에 중개보조원, 이 6개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아닌자, 밑줄 치세요, 아닌자. 기본서 23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아닌자. 개업공개사가 아닌자인데,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인데 시험에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아닌자, 밑줄 치시고요. 아닌자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중개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고 중개업무를 직접 못합니다. 즉,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원이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거래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게 X네요. 계약서 작성은 안 되고요,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은 중개업무라고 했죠? 계약서 작성은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계약서 작성 때문에 X입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은 안 됩니다. 자,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약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확인설명할 의무도 없고 확인설명하면 안 됩니다.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이 중개업무에 해당된다는 게 국토부 유권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했는데 확인설명의무 없고요. 확인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계약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및 일반설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확인설명의무 없습니다. 확인설명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용어정이 했는데 다시 한 번 용어정이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이. 용어정이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중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업. 중개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취직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이 여섯 개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중개라는 말이 우리 한자로 보면 중개. 이게 뭡니까? 가운데 중자, 사람 가운데서 낄 개자. 사람 가운데 끼어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중개가 되려면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물론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덕질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두 번 하면 중개업은 아닌데 만약 간판 달고 하면 한두 번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되겠고요. 취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입니다.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개공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특수법인도 있다고 했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특수법인도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는 안 되고요.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중개업무가 무엇인지 명문규정은 없고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개업무란 확인설명하는 것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업무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도 할 수 있고 확인설명서 작성도 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이런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개보조원하고 소속공개사를 합해서 고용인이라는 말을 뒤에 가면 합니다.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인 사람인자 직원은 사람인자를 해서 고용인이라고 하고요. 사장은 개업공개사를 고용자라고 합니다. 고용자 놈자 자가 붙으면 사장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물론 이런 직원을 우리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고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용어정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서 24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쉬었다가 2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よろしく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ention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 그러는